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학교에서 받으셔서 열심히 치르셨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문제 풀어봤더니 선생님이 항상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하지 않았나. 비문학 지문들이 조금 까다롭긴 했으나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지문은 조금 까다로워도 문제가 쉽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문제에 관련된 해설 강의는요. 선생님이 다음 주쯤에 할 거고요. 선생님이 주말에 수업들이 많아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번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한 두 마디 정도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평소에 맥도날드를 쭉 지나가면 말이야 직장인들이 이제 맥도날드 맥모닝 세트 그죠? 그거 사려고 줄을 좀 서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험지를 달랑달랑 든 고3 학생들이 맥모닝 세트를 사려고 했는지 맥도날드를 지나가는데 오늘 이때까지 본 줄 중에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시험치고 했겠죠. 근데 혹시나 조바심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자니 마음이 흔들려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볼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선생님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사진 하나. 이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감옥에 있는 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문인데요. 이 사진 이 문은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여러분 소설가 이회수 씨 아십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뇌출혈이 오셔서 뇌졸중인지 뇌출혈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벽오금악도라는 이회수 씨의 소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회수 선생이 말이야 소설을 써야 되는데 그 소설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집 근처인 춘천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의 문을 하나 얻어왔대요. 그래서 자기 집 방에 집필실에다가 이 문을 설치하고 잠그고 나서 5년 동안 물론 중간에 가끔씩은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밥도 식판에 배식하면서 5년 동안 집필에서 쓴 책이 벽오금악도라고 했어요. 이 정도의 의지라는 걸 여러분에게 바라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의 다짐, 이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오버갖고 너무나 내용이 약간은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읽어볼까요? 이회수 선생의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물어뜯겨 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다시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포기하지 마라.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물어뜯겨 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됐어요? 많은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사냥하기 위해서 의지있게 소설을 쓰신 그런 이회수 선생의 어떤 생각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 여러분 방 앞에 철장은 못 놓더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좀 해보려고요, 이거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선생님도. 그렇죠? 좀 하다가 펼쳐보고. 좀 하다가 카톡 오면 펼쳐보고. 이래서 뚝뚝 흐름이 끊겨요. 그런데 독재생 학원 이런 데 가면 말이에요. 입실할 때 스마트폰 다 그냥 한 곳에 모아두거든. 그리고 공부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주로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거 한 번, 선생님도 한 번 지켜볼 테니까 이거 한 번 약속 한 번 지켜볼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스마트폰을 격리시킵시다. 그렇죠? 네,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 됐어요? 선생님, 아침 문자를 보내는데 아침 문자가 짧은 이유는 아침 문자고 오래 전부터 보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데 그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투지폰 사용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중간에 끊겨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짧게 짧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지폰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죠? 여전히 스마트폰 말고 공부해야 하니까 투지폰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투지폰으로 바꿔라 이 얘기보다는 선생님 얘기를 한 번 실천해 보는 게 어떠실까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과 적절한 거리 두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한 번 해볼 테니까요. 진심으로. 그렇죠? 아, 선생님도 너무 스마트폰 자주 보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절한 거리 두기, 스마트폰과 적절한 거리 두기 지금 시점에서 한 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측했을 텐데요. 6시에 일어나기입니다.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선생님도 아들이 있는데요. 중2입니다. 그런데 막 8시 반에 일어나요. 8시 반에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깨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점심시간에 늘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아빠 개꿀이야. 학교 안 가고 수업 듣고 집에서 밥 먹고 정말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잔소리 안 하고 있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활의 룰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2시에는 자고 6시에 일어난 습관들 들이세요. 선생님 말만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선생님 말 듣고 정말 이 학생들 한번 이름 불러주고 싶었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5시 50분부터 선생님 문자 보내기 전에. 6시 사이에 거의 매일 먼저 일어나서 답장을 보내요. 답장도 아니지. 먼저 선방을 날려요. 선방을. 애들이. 민성이, 재민이, 재혁이, 또 민성이, 연재, 준석이, 건오, 재욱이, 은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빨리 샤워하고 간단하게 밥 먹고 책상에 앉으셔서 구공부하는 그런 습관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 가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 그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 두 가지만이라도 조금 실시해 봅시다. 친구들 만나서 맥모닝 먹고 그냥 어디 가지 말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해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험지 대강,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대강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난이도는요. 화작은 평이한 편이었죠. 문법도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다 평이했죠, 실제로. 문학 쉬웠고요. 독서에서 아마 이 시험에서 등급이 나른다면 독서 문제 아닐까라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독서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화작부터요. 실제로 화작의 1번, 3번은 원래 쉬운 세트고, 4번, 7번이 이제 조금 문제가 꼬아 나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 화제나 형식이 되게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화작의 힘을 쫙 뺀 모이고사였어요. 실제로 8번, 10번 장문 문제는 제시문들이 어려우면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쉬운 평이한 제시문이 나와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말로 집중만 잘 해주셨다면 별무리 없이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작 너무 덜렁덜렁 푸시면 안 됩니다. 화작 꾹꾹 눌러서 꼼꼼하게 읽어낸 습관 들이세요. 발취독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화작이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기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적응 못합니다. 2년 전 수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작 지금은 쉽게 나왔지만 어렵게 나올 때를 항상 대비하셔서 화작 차분하게 공부하는 습관들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법이죠. 문법에서는 물어야 할 것들을 다 물었습니다. 의문 변동, 품사. 이 문제, 동사, 형사, 굵구나 굵는구나, 그렇죠? 굵다가 동사냐 형사 이런 것만 구별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문장 성분, 아는 문장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지문도 놀랍게도 지문 제시형 지문도 말이야 대단히 짧았죠. 짧아서 그렇게 문법에서 힘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고 문법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법이 정리되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빠르게 문법 정리하셔야 돼요. 늦은 건 아닌데 빨리 하셔야 돼요. 늦었을, 아닙니다. 늦은 거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하세요. 여기에서 틀린 문제가 있었다. 이건 문법이 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학. 문학은요. EBS 교재의 반영은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교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월, 9월 평가원이 주치하는 시험에서만 EBS 교재가 반영되는데 그래도 오늘 나왔던 문학 문학 문제들이 글쎄요. 아름다운 문제들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좀 객관적으로만 읽어내면 주관적인 감상 필요 없이 적힌 대로만 따박따박 읽어내면 답이 딱딱 보이는 그런 평이한 문제들로 나왔어요. 항상 문학은 이렇습니다. 문학 그렇게 변별력이 높지 않아요. 실제로 견해오하고 마환우설 이거 재미있는 수필이던데 이거 유배문학이죠. 둘 다 유배를 소재로 한 작품이고요. 묘지 근처라는 윤훈길의 작품 상의군인 얘기였죠. 김인양전, 그 다음에 5월의 한의와 벚꽃 그늘에 앉아보려 시들은 다 첨보는 시였을 텐데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답도 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나. 둘 다 그늘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 또 너무 어렵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평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독서인데 상대적으로 문법도 쉽고 화작도 쉽고 문학도 쉬워서 상대적으로 등급을 변별하는 건 독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혹시 여러분 처음에 이제 경제질문 읽을 때 아 뭐야 짜증나 답답해 이걸 언제 다 읽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이거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어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국어 지문 턱 읽으면 잘 안 읽힙니다. 여러분.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독서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됐어요? 독서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마도 내신 국어를 주로 공부하셔서 국어란 게 고전시가 기억하고 문법 정리하고 이렇게 단순한 내용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게 국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러분 매년 수능의 기출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보세요. 80% 이상이 다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실제로 문법이나 화작이나 문학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좀 3등급 이상한테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예요. 이건 기본 점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변별한 문제는 전부 다 독서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화작, 문법, 문학 이런 것들이 국어의 핵심이 아니고 국어의 핵심은 독해력입니다. 비문학 독서.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쭉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꼭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를 하루에 아까 6시 일어나서 아침에 7시쯤에는 책상 위에 앉아서 동영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이야 딱 앉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에 지금 갔다면 학교 독서실이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하루에 비문학 지문을 두 개 내지 세 개 잡아서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그냥 찾고 답 찾는 이런 거 아니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라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하면서 비문학 독서 지문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그러면 좀 달라져요. 이 벽을 넘어야 국어가 정복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걸 안 할... 이거 힘들거든요. 귀찮죠, 실제로.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면 오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독서 오늘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중위권 학생들은 아마 오늘 독서 지문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경제 지문 길었죠. 그죠? 누진 세율, 세금의 세율, 세율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마 이 지문을 복합 지문으로 출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와 그 다음에 균등이라는 사회 철학, 그치? 공리주의 사상과 을 바탕으로 한 요렇게 해서 누진 세율을 어떻게 매기는 것이 적합한가 라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죠? 지문 길이가 조금 길고 그래프도 나와 있고 해서 급하게 읽으려고 했다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제일 첫 지문이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지문들 선생님은 뭐 올해 경제 지문하고 법 지문 중에 법 지문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지문이 출제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와 법 지문 정도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요런 거 꾸준하게 하세요. 제발.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 국어에서 아 나 국어로 대학 갔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술 지문이에요. 아, 기술 지문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바탕 모욕사도 풀려보면 말이야. 꾸역꾸역 찾아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여기 좀 읽고 저기 좀 읽어서 합쳐보면 아, 이 답은 이거구나. 요런 문제들 정답률은 한 70%쯤 나오는데요. 아, 이건 찾아서 풀 수 없는 문제들. 완벽하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정답률은 바탕 모욕사 풀 때도 보면 정답률이 거의 50%대예요. 50, 60%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29번, 30번 문제가 그랬습니다. 찾기로는 못 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수를, 음의 정수를, 그죠? 네,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네, 제일 처음에는 부호와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한계가 있었어. 그 다음에 1의 보수법으로 표현했더니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2의 보수법으로 해결하니까 아, 요렇게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29번, 30번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9번 문제, 30번 문제 딱 풀 때 어, 이건 뭐지? 하나도 안 풀리네? 라고 했다면 지문 읽을 때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 중심으로 읽지 못하고 찾기 중심으로 읽으면 요런 문제들을 절대 손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고 푸는 학생들은 이 문제 순식간에 풀려요. 어, 이거네! 이러면서 풀려요. 그죠? 여기에서 시간 차이도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변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비문학 지문 읽길 바라요. 생각하면서 비문학 지문 읽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시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바탕 모유사를 저번 주에 풀렸을 때 현장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푼 문제는 거의 다 맞췄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 두 지문을 날렸어요. 저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물론 앞으로 EBS 교재 공부하시고 문학에다가 아는 문학 작품들 EBS 교재에서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건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한다. 무슨 얘기냐. 학기 초에 말이야. N수생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리면요. N수생들이 훨씬 더 빨리 풀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모아놓고 풀었을 때. 왜? 얘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어릴 때 N수생만 책을 많이 읽었나? 근데 재수를 하나? 그건 아니잖아.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속도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전히 국어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고 계신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어 공부하면 성적 오릅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들 많아요. 6평보다 9평이 선생님 보기에는 이 9평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 근데 등급컷을 보면 9평 시험 등급컷이 훨씬 더 높아. 낮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애들이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다니까요. 그리고 9평에서 수능 때까지로 또 성적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공부하면 오르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성적 오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 중심으로 좀 읽어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과학 지문. 그렇죠? 우리 몸이 통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은 뭐가 많았어요? 개념어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했겠지만 그거 차분하게만 딱딱 정리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나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훈련이라고요. 과학기술 지문, 경제법 지문 이런 것들 많이 훈련해서 적응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대로 시험 쳐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뭐가 문제인가.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문제 이전에 스스로를 분석하세요. 아, 내가 진짜 제대로 시험을 쳤나부터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정말 집중하고 문제를 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내가 집중력이 잠깐 떨어져서 틀린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아, 이 문제는 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분석해서 그 빈틈을 메워 나가셔야만이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서 점수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달에도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6월 달에 평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매달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다짐하나 합시다. 오늘 점수보다 1점이라도 더 나은 점수. 아, 점수보다는. 아, 그렇지. 지금 일단 점수겠다. 이번 시험 성적표도 안 나올 테니까 실제로는 이제 100분이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올려보자 이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좀 급한데요. 그다음 봅시다. 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한테 또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긴 한데요. 오늘 4월 24일입니다. 선생님이 쭉 학교별로 중간고사 일정을 쭉 살펴봤더니 보통 거의 대부분 6월 3일쯤 중간고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고3인데 아마 뭐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오늘부터 5월 한 20일경까지 막상 여러분들 수능만 준비하는 시간 한 달이 안 돼요. 한 2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열심히 치시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딱 끝나면 바로 한 주쯤 있다가 바로 6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합쳐서 한 달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네, 앞에 거의 25일, 일주일 거의 한 달. 그 다음에 봐. 6평 끝나고 기말고사가 7월 말, 8월 초에 좀 이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 7월 중순쯤까지 공부한다면 실제로 이것도 뭐니? 거의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수능만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기말고사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요. 두 달. 그리고 나서 기말 끝나고 이제 쭉 달리시겠지만 여기에 뭐 논술도 칠 가능성도 있고요. 자소서나 원서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간도 넉 달이지만 월고든 넉 달이 아니죠. 꽉 찬 넉 달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의 정시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글쎄요. 5,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50일에서 180일 사이.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게요. 그냥 어? 어? 하는 사이에 시간은 자꾸 가네요. 그렇죠? 너무 걱정스러울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디는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젠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는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잠깐 요약해 왔는데 서울에 있는 모여고의 교사 선생님께서 칼럼을 쓰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 칼럼의 내용이 일단 수능 공부해라라는 게 칼럼의 내용이었어요. 일단 고3들도 지금 당장 수능 공부로 시작해라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살펴봤더니 첫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활동 학생부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거 학교에 안 갔으니까 학생부 채우는 학생부를 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이거 쌤도 좀 안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10월달, 11월달에 또 이런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하면 어쩔겠냐. 그러면 과연 논술 시험 가능하겠느냐. 적성고사 이거 가능하겠느냐. 이거 거의 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거의 다 이거 정시로 2월 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그 선임께서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최대 60%까지 정시로 2월 될 가능성 없지 않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응기는 건데요. 올해 역대로 수능을 치는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답니다. 물론 뭐 애교생들, 반수생들이 얼마나 늘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감소했대요. 많이 감소하면 당연히 1, 2등급 학생들도 많이 감소하겠죠. 비율대로 하니까. 근데 그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원하는 조건들이 말이야 중상위권 이상 대학이나 아니면 지거국이라고 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수시의 최저 등급이 보통 1, 2등급이라는 거야. 2등급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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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만 딱 받아넣어도 말이야 이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에서도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주중에는 내신 공부하고 주말에 수능 공부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죠? 당장 수능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지형상 이분의 얘기가 일리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께서 수능 공부하시라고 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에서 수능에 조금 더 포커스를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시작합시다. 그죠? 네. 망설이지 말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자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박명수는 개그맨 박명수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그맨이시겠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포기는 아니죠. 그죠? 늦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욕망한 만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애는 일단 덮어놓고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으니까 구애는 일단 접어놓고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꾸준하게 공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고3 때하고 재수할 때 일기 쓴 일기장들을 보면 3월달 4월달에 특히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될까? 시험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불안하다. 꼭 잘 돼야 되는데 재수할 때는 3수는 절대 안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냥 너무 멀리 보지 말자. 그치? 멀리만 보면 자꾸 불안해지니까. 그치? 그냥 멀리 결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하루 오늘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될 것 여기에만 집중하자. 라고 했더니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너무 멀리 보는 습관 뭐 좋은 습관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멀리 보고 두려워하고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십시다. 희망 사전적 뜻이 이걸 해요. 어떤 일을 이루길 바람 앞으로 잘 될 가능성 이게 희망이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내일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흔들리지 않고 또 그렇게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수능 칠 때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꿈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쌤도 여러분들 뒷바라지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쌤 얘기 잘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